안녕하세요.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홍선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 새롭게 런칭한 구글 비디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비디오는 전세계의 동영상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분들은 구글 비디오를 통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오래전 동영상에서부터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동영상까지 쉬운 검색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비디오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상단에는 찾고자 하는 동영상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은 대부분의 원하는 동영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 바로 아래에는 사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를 기초로 생성된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세계의 구글 비디오의 기능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동영상 검색 결과를 클릭 한 번으로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하단에는 전세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인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동영상은 좌측의 플레이어를 통해서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하나를 실제로 검색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댄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춤은 잘 추지는 못하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테크토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한 번 테크토닉을 검색해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테크토닉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나타난 검색 결과는 상단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동영상 길이별, 관련더별과 같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중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동영상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콕 집어서 한눈에 보여주는 구글 비디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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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